행복한 시설 행복한 시설 행복한 시설 행복한 시설 행복한 시설 야 오늘 기분 좋다 노래 딱 들으면서 해야지 여기로 와 봐봐, 우리 아인트야 지금 노래 불러! 뭐라고? 야 시바라 내가 들리는데 왜 안 들리는 척해 소리해 진짜 능력이라 지만 와... 저희 지나가서부터야, 스무세 살은? 네! 아직은 40세예요. 부르고 지금 이렇게... 배병. 이제 여기 올라가면 2005년도로 오늘의 타임 화신을 돌려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나올 게스트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하... 자, 갑니다.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 왼쪽을 흔들어봐 통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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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숨을게 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짜증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말을 걸어 아 죄송합니다 저 같이 놀고 싶어서요 왜 그래? 아 잠깐만 우리 거 동생이야? 예예예 저 23살입니다 왔으면 인사를 해 아..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다시! 안녕하세요 형 누나들 크랙 웰컴 웰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일단 앉아 아니 앉아도 되는 부분이냐? 네가 뭐 왓고가 되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 입 닥쳐! 존나 잘생겼잖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옷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림이 좀 맞아야 돼 근데 옷이 뭐야 이게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것까지는 좋아 눈썹 이렇게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핏도 이거 뭐야 일자핏이야? 어 예예 미치겠네 진짜 붙일 건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두 보이냐 구두? 이거 완전 빈티지 구제야 하나밖에 없어 이거 어디 건지 알아? 어디 벨트예요? DNG 야 미안한데 너 거기 어디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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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크 야 벨트가 근데 손을 왜 여기다가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너 많이 혼나겠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근데 잠깐만 얼굴이 좀 희끄물건한 게 연예계 쪽에 있는 거야? 조그만 회사예요 어디? 청담동에 SM이라고 아 신화 형들? 오 신화 형들 친하세요? 뭐 다 되겠는데 우리가 신화 형들 옷 쪽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야 이름 말하면 너 많이 놀랄 텐데 내 이름 말하면? 얘들아 쿨 제이 형이다 반갑다 응 나는 배 용남이라고 밀레오레에서 우리 이름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밀레오레 동대문이요? 동대문 황폐자라고 보면 되지 우리 옆에 스타일날다 대표 존나 잘 노는 이 세리 아 이 세리 아 여기 세리 그럼 저 형님들 한 잔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술 너 어떻게 아기가 술 먹겠냐? 술을 아까 시켰대 사장님 술 좀 주세요 오늘의 주종은 정말 잘 노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때 그 시절 양주예요 야 잘 나온다 어떻게 한 잔 먹을래? 한 잔 한 잔 자 왔습니다 빨라삐니뽀 야 누가 여기다 꿀 탔어 여기 지금 내 위가 어딘지 다 느껴져 약간 근데 몸짱 권상우 형님이랑 약간 좀 느낌을 쉽게 이게 진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 어디가? 권상우 말죽거리잖아 우리 세리 누나와 우리 형들과 만남이 저는 너무 행복해서 만세 한번 외치자 서벌 하나 둘 셋 만세 가자 가자 오늘 가자 버려 야 좋다 기분 좋다 내가 될 때랑 늦어질 때랑은 느낌이 아예 다르네. 혹시 주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량을 뭐 그렇게 세고 먹는 사람이 있나? 그거 세고 먹으면 그게 뭐 남자인가? 우리 머리 나빠가지고 숫자 잘 몰라. 그러면 오늘 이게 한 병당 한 개거든요? 막둥이가 우정주! 우리의 우정을 기르기 위해 시원하게 한 번 서있어. 위스키로도 원래 우정주 먹어요? 건이가 원래 우정주 만든 게 위스키로예요. 남자들은 이런 거 안 가리는 거야. 술을 뭐 독하다고 피해? 제일 없어 보이는 거야. 난 이거 병절에 들고 먹어 진짜로. 와! 여러분 세림을 냉답해서 아끼는 거 아니야? 술 먹을 수 있어? 좀만 줄까? 아니, 주고 싶은 만큼. 왜 아까... 더 더 더! 넘치게!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나 이렇게 연하가 애기 취급하는 거 나 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나인 걸 보고 누구도 대신 하지 마라 그 학교 만만하게 뭐... 뭐 어떻게 그러면 건배사 우리 용감 이런 거죠? 뭐 빠락줄 이뻐지 뭐. 아니면 저 동생이 한 번 뭐 원래 건배주 하는 거 있나? 그러면 자, 술 든 손 빼고 자, 다른 손으로 하나, 둘, 오늘의 우리의 술 트리트 파이터 만세! 짠! 반가워요 형들! 아, 반갑습니다. 바람필! 진짜 바람필요. 오늘 술자리가 왜 이렇게 아주 웃겨 죽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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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애기야 너 취해. 야, 애기야. 야, 근데 오늘 뭔가 얘 먹는 거 보니까 아차 쉽다. 으헿 아하! 아하! 아, 잘 드시네. 우리는 술 빠꾸 같은 거 없어. 근데 또 동생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따라주자. 왜, 또 이렇게 따라주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apples 대해 한번 시력 보여줘. 그래, 그래. 어우 취했나? 근데 이거 어느방송국이에요? JTBC. 이게 뭐예요? JTBC? 그게 뭐야? 아 형님! 과거에는 TBC였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S본부, K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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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본부. 방송 많이 하러 나. 아니 저거 UCC 아니야, UCC? 난 UCC로 알고 왔는데. 우리 형님들이랑 누나는 평소에 놀 때 어떻게 놀아요? 나이트 가는 거지, 뭐. 나이트 가는 코스가 뭐냐면 우리 총알이 어느 정도 아껴서 가야 되니까. 아, 돈. 맥주 기본이 4만 5천 원이잖아. 그렇지. 맥주 기본이면 북킹을 한 4번밖에 못해. 우리는 4번만의 기회에 무조건 와라와라든 어디든 가야 돼.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과일 손 하나도 안 댔지. 이건 다 여성분들 거야. 과일은. 근데 왜 내가 먹을 때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 너는 적당히 처먹어야지. 과일 처먹고 파인애플 처먹고 그만 좀 먹으라니까 야 여기서 이거 3개 빠져봐. 내가 더 없어 보여, 인마. 내가 먹다 남은 건 줄 알아, 이씨. 그러면 나이트에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매력 포인트, 차밍 포인트. 필살기만 얘기해 줄게, 필살기. 외워, 그냥. 손 꿈을 봐준다고 해, 일단. 일단 설레겠다. 일단 손 꿈 가. 어찌 볼지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두 개 더 던져. 재물운이고 여기가 생명선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애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왔네? 야, 센시 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터져. 너희가 아는 연예인들 다 얘기해. 저기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임성원 씨 아니에요? 임성원 씨 맞죠? 그러면 이미 사람 기분 좋아, 술 그냥 들어가. 기본이야, 그래도. 동생 때 많이 기억하고 있어. 아, 이건 그냥 기본이야. 동생 때 많이 기억하고 있어라, 진짜로. 옛날엔 이게 먹혔어. 옛날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먹혔냐고. 옛날엔 이렇게 막 다 같이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죄송합니다. 쑥스럽지만 제 왼쪽에 있는 세리라는 여자 사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 낭만이야. 형, 근데 요즘 이거 제일 싫어한대. 왜, 제일 색깔한 건데. 저기 미안한데, 저기 우리 동생이 뭐라든지 얘는 지금 안장하고 있다. 야, 카메라 있다는 걸 명심해라. 카메라 없었으면 더 들어갔지. 야, 어머, 어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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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리로 가겠는데? 제주도 가겠는데? 이게 진짜야? 진짜 이제 빠져가지고. 우리 세리누나는? 글쎄 이성한테 뭐 필살기 날릴 이유가 있을까? 내가 룸 잡으면 되는데. 와, 맞아. 왜냐면 누나들이 룸을 잡으면 웨이터 형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잠깐만, 나 정말 인생에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남성을 그곳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 있어! 완전히 있는데? 여자 친구들끼리 생일일 때 룸을 잡고 놀 때가 있단 말이야. 친한 웨이터 형이 나 희철하게 희철하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양주도 막 그냥 다 갖다 줘. 인사만 하고 오면 돼, 인사만 하고 오면 돼. 그냥 가서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나와. 그러면 눈에 있던 누나들이 이제 내 테이블이나 이쪽으로 막 오셨었지. 너의 부류들 내 삶이 너무 궁금해. 우리들은 못 겪어본 삶이잖아. 내가 한 거 이론이 있어. 웃기는 거랑 외모랑 반비례해. 외모가 괜찮으면 게을러 터졌어, 그냥. 우리도 노력을 해! 야, 우리는 막 엉덩이 흘러들어. 우린 뭐든지 다 타라, 진짜. 게을러 터졌어, 진짜. 게을러 터졌어. 노력을 안 해. 저도 그때는 20대 때고 지금은 맛이 가가지고.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열이 받아. 아, 열 받네, 갑자기? 아니, 형, 아니. 지저라. 옛날에, 옛날에는. 우리는 나이트 형들이 데리고 가면 그냥 맞는 거야, 그냥. 뜯는 게 맞는 거야. 야, 놀러와, 놀러와. 아,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우리 졸라맞았어. 우리는 뭐 눌둥이, 방둥이 말도 있지. 다른 인생이네. 빠라,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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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난 못해! 2팀 스파이터 유씨씨는 무조건 완샷이네. 아니에요. 알으면 안 되는 분위기야. 아니, 나는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억지로 먹는 거는 난 지금 없어. 아,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든가. 달려보든가! 자, 빠라, 빽, 빽! 아니,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이때 기억나는 문화들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이트에서 클럽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야. 나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면 형님. 나이트와 클럽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네. 부비냐, 안 부비냐 차이가. 그렇지. 아, 그럼 그 말은? 클럽에 가도 예의는 다 같이 해야 돼. 손이 어떻게 돼? 딱 여기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아, 클럽은? 돼야지, 그렇지. 여기서 그냥. 따라라라라단, 딴딴딴.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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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또 아무리 차는 척하면서 가는 거야. 또 갖다 대는 거야, 이게.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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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알아, 알아. 나이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진짜 깃방울이 맞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 나이트는 개개인이 어떤 멋이야, 진짜로. 그냥. 아, 맞아. 나이트의 멋이 있는 거야. 각자의 멋이야. 혼자 왔어요? 아니요. DJ가 센스 있으면 뚜비드를 틀어줘. 뚜비드. I want you. I want you. 뚜비드. I want you tonight. 뚜비드.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뚜비드. I want you tonight. 루루erweise 하는 거지. 우리는 춤이 뭐 많잖아. 아 교드라이 좀 그만 닫아. 시랄이야. 자, kommts 국끼리 러브샷 한 번 갑시다. 와, 어디야. 보자, 보자. 야, 오늘 수놓으리 가겠는데? 우으. 우리끼리 해야 될 이유가 ignored. 리얼unde 순어으니까요, 빨리. Maxwellевойər negotiations. 빨리. 아니 아무리 그래도 X끼야 난 욕을 한다고? 자 그럼 진짜로 몇 살이에요? 86 86 86 87 87이면 규현이랑 동갑이고 87이요 규현이랑 동갑이네 황하 진짜 나이 물어보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큐 형이 여기 약간 저지가 정지훈 B형 느낌도 나는데요? 잠깐만요 우와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우와 아무리 달려봐도 한 개 속 내 위에 있고 아 느낌이 있잖아 우리는 바로 나와버리잖아 진짜 2005년도에는 뭐하고 노셨어요? 찐으로 찐으로 실제로는 우리는 아예 잼뱅이라고 마음을 띄는 줄 알았어요 잼뱅이 아 너무 귀여워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검색도 어마어마하게 한다 왜 이런 걸 하냐면 그때 모디로 꿈을 이루잖아요 크림스톰트 2005년이고 뭐고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취기 혹시 얼마나 올라오셨어요? 나 솔직히 얘기하면 난 99 진짜요? 근데 나는 한 잔 먹어도 99야 나 한 35% 한 20 오 잘 드시네 저는 2% 어? 형님 혹시 그 음료 드세요? 부족한 음료? 가! 가란 말이야! 지금 두 병째 비우신 거 아시죠? 세 병은 비우고 가야지 뭐 두 병 가지고 무슨 개구쟁이 장난친다고 그래?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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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리얼리야 백골을 사는 이유는 병 처리를 하기가 내가 뭐해서 그래 아주 핑계 기가 막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는 다음날 수치가 없는 애 우와 그게 가장 포인트인 거야 최선이 다이어트하면서 수치를 처음 느껴봤어요 굳이 하지 마 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나 진짜 해이해져 정말 정말 해이해지는데 다이어트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정도면 진짜 찐 거 아니야 와 멘토 치는 거 무서워 진짜 빼지 마 아니 근데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누구랑? 여기 이 새끼랑 이 새끼랑 이 씨X 둘이 사기네 둘이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 내가 나온 거야? 뭐야 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로 또 하지 마 혼자 왔어요? 동생은 오해하지 마 난 쟤랑 키스 못해 나도 입 안 벌려 야 난 돈 주문 키스 할 수 있어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참을 자고 옛날 노래 많이 하네 누가 최준이라고.. 최준 누구야? 최준 아니 상대모사 조금 해 아 그래요?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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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최준 님 어? 잠깐만요 형님 우리 똑같이 그분 아니죠? 난 최준 존나 좋아 최준 님 존나 좋아 우리 히스 동생 뒤에 끝나고 스케줄 있어? 있으면 어쩌게? 있으면 취소해야지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뗀 척하면서 한 번 전개 너무 웃겨 있으면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용담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잠시만 왜 술 버릇이 남자한테 뽀뽀하냐 왜 왜 왜 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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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킹카로 선발된 분한테는 양주 연산 높은 거 드릴 거고요. 세리 언니가 제일 잘 노는 언니니까 이 킹카 세 분... 아니, 킹카 세 분 아니죠. 그냥 남자 세 분 중에 킹카를 뽑아주세요. 아, 함부로 하나 있어. 혹시 킹카의 기준이 있을까요? 존나 잘 노는 거죠. 그건 말고는 없어요. 잘 노는 게 뭔지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상관했다. 그냥 편한 느낌이 좋았어. 코스, 야, 하! 오빠, 나 맘만 봐 봐 봐 봐, 기억이 나빠 봐봐, 이젠 나를 가져봐, 이젠 나를 가져봐. 아, 희철이가 탱이한다, 희철이가 탱이한다! 야, 이슬 리얼! 와, 뭐야? 아니, 조상아, 노래 잘하시네. 다음은 솔직히 나는 진짜로 장난기 빼고 진짜 리얼 노래할게, 진짜로. 와! 아, 진짜로. 첫 번째 킹카 후보입니다. 와! 와! 너무, 아, 너무 많이 들었어. 오우!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떠나! 가진 마! 오우! 오우! 야, 진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오우! 오우! 세트, 박균! 와우! 와, 세트라다! 텐티 하나 가져갔는데 다 젖었다. 하하하하! 야스, 야스! 경남이 하나 보여줘. 경남이 가자. 박, 박, 박! 모든 삶이 거꾸로 돌아오고 있다. 오우!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럭크 고운, 럭크 고운, 럭크 고운, 럭크 고운, 럭크 고운! 말해 말! 아 마까만 차마차마다! 다이 뿌리뿔 희철이가! 영혼의 정이, 정이 모여! 영혼 당경 남모여! 왜 이리 와야 해! 한 명이 제대로! 쭉쭉! 떠나가겠지! 쭉쭉쭉쭉쭉쭉쭉! 4, 2, 3, 4, 5, 6, 7, 럭킥! 고고고고고 말해 말! 고고고고고! 말해 말! 히히히히히히! 아, 기왕이다! 진짜 진짜 컷근하게 먹었어! 오케이, 일단 한 잔 하자! 그런데 대단한 게 뭔지 알아? 희철이가 확실히 SM 연습생이라는 거 인자 아니야 미안한데 누겨 아잇 이 씨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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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네가 섹시한거 인정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인정하지마 너 뭐 히스토리 아예 꼬시겠다라는 거야 꼬시 어쩐건데 네가 어쩐건데 노랑 불러라 불러라 제발 아니 이게 맞아? 우리 다 같이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진짜 찐이다 진짜 찐이야 킹카를 발표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냥 충분히 실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컴온 컴온 1,2,3,4 키님에게 1등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킹카 너무 좋다 이거는 21년산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세 분들과 함께 마시는 분 이거 왜 그래 이거 챙기고 아 근데 진짜 오늘 가장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 진짜 이거 진짜 더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진심이에요 왜 울어요 진짜 아 제발 저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빠처럼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 더더욱이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술 먹을 수 있어? 좀만 줄까? 다이어트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진짜 빼지마 건강해져 건강해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 따로 밖에서 먹자 못난 연예인을 또 아티스트라고 좋아해주는 게 가수라고 좋아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 모임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세리, 희철, 제이, 용담 우리 모두 올해 보자 올해 보자 좋다 좋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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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술 정산만 하고 얼마 안 먹었네 뭐 저 두 개에다 이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몇 병인지 딱 정리만 해주세요 사실 이거까지는 세 병 남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얘가 없잖아 나도 없어 막잔하시고 아예 세 병 정리하실게요 아니 이게 세 병이 말이 되냐고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야 너 좀 다가와 나아 어디야 가 니 패드로는 잘 샌나 아니야 한 잔 빠라 삐뽀 삐뽀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나도 말 편하게 할게요 제발 옷 좀 입어 진짜 세 병 끝내신 거예요 출연구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러브샷을 내가 주는 만큼 먹는다 와 이게 뭐야 돈 많이 줘도 못해 개입이잖아 그냥 러브샷 러브샷 좀 쉬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난 그냥 네가 하는데도 오 마이 부디스 세큼빵깔라게 레츠고 무기장 수행 하셨네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위로하는 것 처럼 들리지? 그럼 찍게요. 뭐 끝난 거예요? 아니 뭐.. 서로 싸들기친 듯이.. 홀리벤! 렛츠고! 상상수 여러분 누구였지? 1&2&3&4& 응 따라한다 응 따라한다 약간 양은대 질문 벚꽃에다 얘기해도 되냐? 너 너무 억었어. 나 ㅅㅂ 야 울어! 어 오빠는 이렇게 없네? 오늘 다 키! 아무도 집에 안 보내요. 나야 나야!